. 대명기 감독 부인. 민까지 아니야? 어. 시장실 때 트위에서 왔어. 니 뚝 가놓고 얘기해봐. 너 여기서 알짱거리다가 니 배우 시킨다는 인간 하나 부르지 않았어. 너 그래서 여기 알바 시작했지? 야. 배우는 아무나 하냐? 나는 그냥 영화가 좋아서 온 거야. 그뿐이다. 야 한솔아. 이제 니가 들어. 저거 해. 저거 해. 저거 해. 내가. 여긴 어쩌고. 니가 알아서 해. 네. 자. 자.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헌법 제32조. 일환이상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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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라고 뭐해요? 아! me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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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dร just wow